성경의 근거는 마태복음 27장 31절 마가복음 15장 31절 누가복음 23장 21-31절 요한복음 19장 13-15절 이사야 우리 3장 3-7절을 열 번도 읽으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우리를 제루세스칼에서 골고다 고해골고시라는 곳에 산으로 가시면서 온과 조롱과 멸시의 천대를 받으시며 희생체물이 되신 장면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의 십자가 탈이시죠 그래서 여태 같은 곡으로 해서 아까 성경말씀 이어서 다 보게되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아무소로 NCNTV 구제발토리에서 첫 작시한 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상인됐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찬 내 산맛을 계시기 바랍니다 언 roar 홀보다로 가신 주님 온갖 희롱한 나시며 멀시 털래 구원하네 우릴 구원하시려고 홀보다로 가신 주님 희생재물 되셨으니 영원토록 잊지 마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진배트며 빌라도의 군변들은 잔인하리 채찍이 빼렸네 우리 구원하시려고 홀보다로 가신 주님 희생재물 되셨으니 영원토록 잊지 마시라 예수님은 진문으로 홀보다로 가신 주님 홀보다로 가신 주님 홀보다로 가신 주님 원생재물 되셨으니 영원토록 잊지 마시라 홀보다로 가신 주님 인류의 대신 인류의 대신 인류의 대신 홀보다로 가신 주님 희생재물 되셨으니 희생재물 되셨으니 rob